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변신! 안녕하세요. 헤루남입니다.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셔서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헤루지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했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상품은 바로 이 헤드랜턴입니다. 이 헤드랜턴은 밝기가 8,000루멘입니다. 그리고 단계가 5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이 뒤에 부분은 내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위치 표시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세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열심히 노력하는 헤루남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뒤에 시연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요.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 정말 노력하는 헤루남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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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